Q. 우연히 Q. 쇠한 자, 날아! 반전! 우리는 이제, 쟁반이 아니라 이거 젣 아니어? 절 아니야, 절 아니야. 알루미늄 판입니다. 자, 오늘 앨땐 노래방. 알파노래방 뭐하나요? 자 오늘 관련한 장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. 추억의 노래. 추억의 노래. 자 오늘 방송된 게임의 주문이고요. 내 가슴속에 사는 사랑. 그동안 갖고 계셨던 벌칙과 또 이제 베네피 상품들이 있죠. 오늘 게임을 통해서 싹 리셋하겠습니다. 네? 아 왜요? 아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한번 리셋해야 돼요. 지금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이 벌칙 많은 사람들이. 자 오케이 민주주의로 가죠 그러면. 과만수로 가시죠. 제가 제일 많은데요. 가만히 있었습니다. 아 예. 자기는 리셋을 원한다 손. 나 들어줄게. 아 참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며칠 전에. 아 그럼 제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? 그렇지. 야 소원 들어주기 솔직히 너도 벌칙 도는 거 아니야. 아 4대3이네요. 오케이.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. 정국이가 살려줬다. 깍다 리셋을 하고 오늘 개인전의 폴즈가 여러분 여섯 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.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댄스 한번 쳐볼래? 사실 아차산 그림은 한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타워 건너기를 하는 게. 아 타워 건너기 정도가 아니라 그 옥상에 거기 청소하는 거 체험하는 거. 아니 뭐 어떤데 뭐 다리 건너야 무섭? 아니 일단 엄청 높잖아요 거기. 나 검색 한번 해볼게요. 나 검색 한번 해볼게요 롯데타워봐. 오 야 이거 야 이거 좀 무섭겠네. 마니아잖아요. 야 이게 한계가 아니였어? 야 541m라는데? 타워 건너기 가시죠. 네? 한 명 한 명 가 한 명. 아니 혼자 가면 외로운 한 명 저기 데꼬 가기 하시죠.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붙잡고. 자 한 명. 데꼬 가기. 와 잠깐만. 아 잠깐만 데꼬 가기는 좀. 아니야 꼴찌가 한 명 데꼬 가기 하자. 아 데꼬 가기 대박인데. 그 재밌지. 멈추기 게임으로 동심 노래 맞추기 게임 해볼게요. 동심 노래 맞추기. 자 사장님 귀 열 준비하세요. 맞아요 섺은 처음 전 Dingenaksi 모델이 한국의 oversees를 가로는 고통들 recib게요. 노래 듣고? 맞추기. 제 Sy Kadung ketuten. 제목 맞추기. 제목 맞추기요. 제목 받칠게요. 오케이 동세 뒤집어었드벤처. 정답. 와 연 Теперь 시작. 냅스고 링스고. nation 오케이ima. 오케이 vous vous êtes 오케이 연습해 몸풀기 몸풀기 야 이거 우리 맞춘 걸로 하자 첫 판은 이건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습 게임으로 갔어 바로 태세전환 우디르 바로 갑니다 오케이 연습해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이런 말 안 하면 돼요 오케이 다음 뭐야 이게 피카츄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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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피카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포켓몬스터요? 이게 뭐야 뭔데? 나 처음 들어 자 이제 시작이 자 이제 시작이야 대공을 대공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난이도 진짜 낮다 일단 디지몬 포켓몬부터 갖고 시작하네요 오케이 다음은 코난이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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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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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에요?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지금 꼴찌 만약에 진영이 하면 동영권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 지금 다 멤버한테 잘 보여야 돼 어 야 너 건강해 보인다 야 너 되게 귀엽다 진짜 오랜만에 안 하고 나왔어 나 진짜 꼴딱 들었는데 근데 나 전국 해놓고 선우광인가? 이러고 있었는데 서쪽 정답 휴가 휴가 춥광스토리 진 아랍 영심이 아랍 비공왕 총킵 땡 뭐야 지금 재협 재협 아아닌데 아아닌데 아아닌 조금만 더 듣는 건 어때요? 뭐 뭐야 달려고 하니? 나 달려고 하니 하려고 네 조금만 들어볼래요 뭐지?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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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B 어 이거 뭔데?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죠 내가? 나 모르겠어 옛날 옛적에? 나 끝에 두 글자가 알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옛날 옛적에? 진! 호랑이 옛날 옛적에?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도 안다니까 백지로서 묻어서? 뭐였지? 옛날 옛적이네. 뭐였지? 키키인데 뭔 키키야. 그거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차차냐? 아니야. 아주 옛날 옛적에.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진 정말 옛날 옛적에. 뭔 옛날 옛적에.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. 아 나 이 누구를 전혀 몰라. 오우 슈플로우 와우. 뭔데? 너 내 친구. 아니 이거 비자루 타고 다니는 애라니까. 아니라고. 배추도사 무도사. 아 그냥 배추도사 그건 다른 거구나. 옛날 옛적에 뭐야? 옛날 옛적에. 옛날 옛적에인데. 누구누구의 옛날 옛적에. 어 그거 안 나와 있는데? 그 노래 가사 나와요? 머털도사의 옛날 옛적에. 핑키 펑크의 옛날 옛적에. 슈가 우리의 옛날 옛적에. 아니야 누구누구라니까. 이. 이 숫자를. 이. 어디 비십니까? 진. 아렘. 아. 깨비깨비. 아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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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렘.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. 아. 은비까비. 비자돌림. 비자돌림. 은비까비. 아 진짜. 아 나 어떻게 생각하지? 진짜 나 모르겠다 근데. 아 레전드. 배추도사는 본 거 같아. 와 진짜 은비까비. 와 형 진짜 멋있었다. 은비까비. 은비까비. 뭔데? 몰라 이게. 이거 메이플 아냐? 휴가. 꼬마자랑 자붕붕. 네. 아니에요. 그 노래 아니었어. 꼬마 도깨비 아니야? 왜 이렇게 다 친구라 하는 거예요. 근데 내 친구가 아니야. 귀여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. 저 때는 다 귀엽고 내 친구야 그냥.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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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. 별의성 커비? 아니 커비겠냐 이게. 코비의 레몬. 휴가. 코비의 레몬. 코비의 레몬. 잠깐만. 코비인데 코비? 아니 코비 아니야. 코비야 코비 코비. 코비야 코비. 정국. 정국. 내 친구 코비? 귀여운 코비?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내 사랑. 내 사랑? 내. 주민. 내 동생 코비. 네. 구슬동자. 구슬동자. 갑자기. 나의 귀여운 코비? 응 아냐 호비.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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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. 안의. 정국 꼬마 도깨비? 땡. 아니 꼬비랑 들리는 거야. 꼬마 도깨비 꼬비. 땡. 비. 도깨비 꼬비. 땡. 안의. 꼬비 꼬비. 정답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. 꼬비 꼬비. 뭐야 근데 저게. 꼬비 꼬비가 뭐야. 뭔 내용이야 뭐. 재명이 없나보다. 파란색 머리야. 도깨비. 알았다. 꼬마 도깨비의 줄임말이네. 꼬비. 꼬마 도깨비. 아니 그게 무슨 애니메이션이야? 난 모르겠네. 꼬마 도깨비가 나오나 오지 뭐. 진짜 모르구나. 만화 이름 알아. 제 만화 이름이 꼬비꼬비라고. 내가 너무 어려서 이건 솔직히 어렵다.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 봤잖아요. 알아요? 그 전원 누르면 피용 하고 켜지는 거. 그 TV로 알아? 어릴 때 비디오빵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던 거 같은데. 나도 막 기억이 나지는 않아. 꼬비 꼬비. 유선 TV 나올 때 유선 TV. 신나 일단. 뭔데? 어? 쟨! 축구왕 슛돌이. 아니야 아니야. 축구왕 슛돌이. 아니야 아니야. 뭐더라? 어? 뭐지? 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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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더 듣고 싶은데 이거 뭐지? 김태 형 집중할 때 나오는 저 표정. 강철! 쟨! 아 일단은 나 이거 알아요. 잠시만 나 이거 알아요. 나 이거 알아요. 나 이거 알아요. 알 때 이게 확실히. 쟨! 쟨! 개구리 소년! 개구리 소년! 바바바바. 나? 지! 내가 눈부신다고? 아 나 진짜 그림지. 아니야 골드론 노래 아니야. 지구 수비대. 슈가. 네. 태양연구사 선가드.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뭐지 이거? 우리가 지킨다 지구 특공대. 초공! 지구 특공대. 뭐야 이게? 지구 특공대야? 아 뭐였지? 이거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. 지구 특공대였네. 캡틴 플래닛. 캡틴 플래닛. 이게 뭐야? 다섯 가지 입을 하나로. 캡틴 플래닛. 아 저게 뭐야? 나 진짜 몰라. 진짜 너무. 물 마음. 진짜 너무 초면이다 진짜. 바람. 물 마음. 이거 반지 껴야 돼요. 진짜.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럼. 그럼 이렇게 하면 강 물. 진짜 몰라. 대표 플래닛에서 몰라요? 재밌다. 못 맞혀? 제가 즐겨 보던 만화기는. 아 그러니까 말 때는 안 맞아. 동작 그만. 칭. 동작 그만. 동작 그만이라고 했잖아. 아 그래? 동작 그만이야? 동작 그만이라고 했잖아. 동작 그만 어디서 나왔는데? 아니 아니. 동작 그만 제목이 아니야. 뭐 환상 특급인가 뭐. 그거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날아오르라 주작이요. 어? 평범한 주전자나. 그니까. 그 동작 그만 나오고 맞는데. 그 제목이 동작 그만이야. 아 정국. 포트리스. 톱 Adventures 쿠 demeaning £20 더 boss 돈떼큐만 받네. 아니 돈떼 Ô 그만이 제목이 아니야니까. 야 편곡 주짓인데? 아니 누가 나한테. 지금 보면 스카이랑 미키 보다. 오와! 돈테크만이 뭔데? 마지막 matsété 노래 국전提供 나온다고. 시가 탐험대 시가 탐험대 시가! 시가 탐험대 아이씨! 맞아 맞아 아 이게 돈테크만이 뭐야? 뭔데?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동작 그만이에요 돈테크만이야 그래 맞잖아 아니 내가 돈테크만이라고 했다고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? 동작 그만이래잖아 이러면서 뭘 하는 거야 형 귀가 어떻게 됐어요? 라고 내가 말했냐? 아 그래? 야 못 맞힌 사람 있어? 나 하나 맞혔다 아 나 너무 맞혔는데 나 하나 맞혔다 아니 오늘 딱 롯데 타고 내가 갈 것 같아 딱 봐도 시가! 제 형! 몰라 그냥 정의의 용사요 아니 정의 용사할 리가 없어 제목이 정의의 용사일 리는 없지 와 아는데 나도 한 번씩 들어본 멜로디긴 해 제목을 다 모르겠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너무한다 야 우리도 야 우리도 몰랐을 때 말이라도 하지 나는 아빠한테 했었다 아빠한테도 없었다 전설의 용사 태양의 기사 비커 정공! 태양의 기사 비커? 정답 야 너 근데 이 말 안 봤지? 안 봤지 아니 이게 뭔데 이게 그 칼 들고 싸운 거 그거 아니에요? 나 어떻게 다 하냐 나 이거 몰라 저게 뭔데 누구세요? 저거 몰라요? 아 저거 쟤? 아 쟤구나 이거 안 봤어요? 나 몰라 야 피코야 오랜만이다 아 저거 하면은 이거 이거 생겨요 이거 아니 막 낯설지는 않아 나 되게 낯선대 모르겠어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 칼든 건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도를 했잖아요 칼든 건 다 기억해요 정말로 오케이 좋아 뒤에 가 진짜다 전공 전공 뭔데? 아 진짜 아 축광식토리 아 맞아 축광식토리에요 이거 정답 정답! 좀 하네. 아니 축구함 싯돌이가 공룡들하고 축구하는 그거냐? 아니 그 주라기 월드컵 그거는. 주라기 월드컵 그거는 주라기 월드컵. 추가! 딜 공룡 둘리. 아 맞아. 와 진짜 다들 뭐. 이 요리 보고네 요리 보고. 내가 저거를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. 최소한. 그래 가지고 말고 있어. 진짜. 그래 가지고 말고 있는 거야. 아니 최소한 요리 보고까진 나와야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? 만화를 다 하는데 한 문짜도 못 맞췄어. 어떻게 된 거야? 플레이. 추가! 잠깐만. 이거는 드라마잖아요. 야인시대 아니야. 야인시대 아니야. 잠깐 잠깐. 형 잠깐. 마지막 승부 아니야? 마지막 승부 아니야? 마지막 승부. 아니야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너무 유명하네. 정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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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. 슬램덩크? 슬램덩크. 형 왜. 마지막 승부. 우리 슬램덩크를 모르면 안 되지.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왜 그걸.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. 나는 애니로 안 봤어. 내 얼굴을 가누며. 너에게 가고 있어. 마지막 승부 이러고 있다 진짜. 아 진짜 저 슬램덩크 엔딩 노래는 맨날 듣는데. 진짜. 너와 함께라면. 슬램덩크 엔딩 노래. 슬램덩크 엔딩 노래. 아 뭐지. 익숙한. 일단 표곡 자체가. 슈가. 아 형 좀 그만해요.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.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. 마나 깨봤네. 우리 세 명 때문에. 아 자기 모른다면서 은근히 다 알아 이 형을. 모른다면서 지가 점수 제일 높아. 그랑조. 비. 아 비. 비고왕 총키. 슈가. 슈퍼 그랑조. 정답. 슈퍼 그랑조였어? 그랑조 이거였어? 그랑조였어? 나는 딱 한 거 시험을 말해. 그냥 부터 이거 잘 안 돼. 물건 달라는 줄 알았지. 아 나 만화 진짜 안 봤나 보다. 아 근데 그랑조도 칼 드니까 또 알아. 언제 맞출까 나. 이렇게 일어서 있는데. 비. 비 비. 카드 컵스 체리. 정답. 와 이거 당연히 알지. 캐치 유 캐치 유 캐치미 캐치미. 캐치미. 이제 숨가고 길은 그만. 이건 그거라고. 벚꽃이 있으면은. 아 이거 명곡이잖아. 전하고 싶은데. 아 이 노래구나. 나 이 노래 몰라. 몰라? 노래만 알아. 앉아 앉아. 앉아 앉아. 앉아 앉아. 앉으라고. 앉으라고. 그럼 이제 호랑이가. 아 이거 알지. 아 이거 나오다 보니. 아 이거 나오다 보니. 노래가 알겠는데. 아 진짜 나하고 호명을 못 맞춘 거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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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토맨 이글. 백토맨 백걸. 백토맨. 우리가 가다. 맞다 맞다. 알어. 알면 좀 맞춰봐. 익숙한데. 아 그러니까. 아 그거잖아 그거. 그거네! 진사오비 꾸러기 수비대! 아 꾸러기 수비대 야! 이 새끼야! 진사오비 아니 이걸로 다 외우는 거 아니야? 정립이 진사오비 아 이만의구나 진사오비 나 몰라 야 지민아 네? 너도 좀 너를 수비해봐 뭐 맞추냐 이렇게 수비를 못해 아니 만화 다 하는데 제목을 하나도 몰라 아 꾸러기 수비대를 기억을 못 하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뭔가 스포츠 말한 거 같은데? 이거라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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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 이겨라 드라이 월드컵 정답 우와 진짜? 지금 딱 봐도 축구 같지 않냐? 난 달려라 한인 줄 알았는데 나도 자꾸 뛰어라 뛰어라 하길래 뛰어라 그러길래 따 따 따 따 따 이거 완전 축구인데 이거? 쌈바는데 완전 따 따 따 따 따 이거 그거잖아요 구조 요청 드라이 월드컵이 뭐야? 공룡이랑 축구하는 거 있어 그런 기괴한 발상을 누가 한 거야 공룡이랑 축구하는 지멘! 골드론! 아닌가? 골드론인데? 야 야 야 야 그거 철도 소리 붙어놔 지 아닌가? 뭐지? 지구 용사 골드론 아니야 아니야 뷔 황금 용사 골드론 아니 다 좀 듣자 황금 로봇 골드론? 골드론은 그냥 골드론이었어 아닌가 보다 진 진 진 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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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는 바 슈가 슈가 통키 무슨 통키지? 피고왕 통키 진 슈가 피고왕 통키 이거 진 피고왕 통키 그래 너 한 번 맞춰라야 아니 저서 형이 피고왕 통키 했어 나 그냥 통키 했어 그냥 줘요 불쌍하니까 짐이 좋은 거냐 그럼 제가 할게요 피고왕 통키 아니 제가 피고왕 통키 아니지 RM 피고왕 통키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진영이 맞췄잖아 진영이 진영씨 정초 1점 예 피고왕 통키 노래가 저런 거였어 나도 모르겠다 골드론인 줄 알았어 처음에 골드론인 줄 알았어 유투브야 비교적 20미도 후반 같은데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아 정곡 정곡? 이상한 나라 앨리스?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앨리스가 아닌가 본데 이상한 나라에? 총사탕? 자 이런 거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저 저 아예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틀어주세요 어른들은 모르는 가차온 내게 날쌤고 용감한 고기력있다 고기력있다 정곡 정곡 풀이? 이상한 나라에? 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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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뒤에 있어 포리 포 포 포 포비? 포마 어리? 진 진 진 풀이? 비 이상한 나라에 푸 네 지민 아렘 이상한 나라에 보 아렘 제오 맞아 이상한 나라에 푸 형 형 제오 형 뭐 할 거야? 포 해봐요 포 포?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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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나라에 포 이상한 나라에 포 아 잠시만 천국 천국 포 아니야? 포? 이상한 나라에 폴 내가 포 했잖아 폴 폴이라고? 폴이 아니고 폴이야? 아 이상한 나라에 폴이 뭐야? 나 진짜 처음 해본다 폴 오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명탐용 코난도 안 나오고 이거는 킹캅스도 안 도라에몽도 안 나왔어요 알겠어 알겠어 한 문제 안 하고 난 중요해 조용히 신스 봐라 시골 시장에서 들을 뻔한 노래다 아 아 이거는 진짜 맞잖아 자동차가 남간다 자 지민이 가라 아기 자동차 꼬마 자동차 붕붕이 아니야? 지민이 심지어 옛날에 현대 자동차 골라고 했던 거 아니야? 꼬마 자동차 붕붕 정답 아 좋아 형이 가르쳐준다 야 그래 하나씩은 맞춰야 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가시죠 오케이 아 예전에 이거 유재석 선배님이랑 이제 이효리 선배님 이제 템이 있나 안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룰라 비슷하지 내가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와 이거 노래 뭐야? 뭐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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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고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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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도 버린 저 생각 활런하고 새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첫 남는 일 검정고무신 저예요? 정국이에요? 네 너 왜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?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나 그렇게 길어? 네 검정고무신 밖에 안 하냐고 흐흐흐흐 아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남 얘기 꿈같은 얘기 검정고무신 아니 왜 나만 길어? 저 섭섭한데 꿈같은 얘기 이 노래는 다 알잖아 네 다행이다 아니 나 앞에 노래는 나 몰라 근데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? 아니 어떻게 하냐? 근데 전 노래도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일단 삽이 뒤에 생각나는 사람 진짜 뒤에는 솔직히 일단은 저는 뒤에 솔직히 일단은 가사가 전혀 안 들려 뭐라 하는지 와 잘 뽑아야 돼? 와 내 자리 진짜 와 진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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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여기나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야 이 자리가 대박이야 이 자리도 미쳤어요 나 롯데 타고 가야겠다 와 형 저도 뭐 장난 못 하겠네요 같이 가죠 자 갑시다 말하기 전에 해버리죠 자 여러분들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1번 걸리면 안 된 거 아니야? 계속 맞을 거 아니야? 내 것도 안 하는 거 갖다 주라 1번이 좋지 않아 1번이 안 좋아 1번이 안 좋아 자 1 2 3 와 1번 슈가 형 와 1번 슈가 형 와 1번 슈가 형 와 1번 슈가 형 와 와 와 레전드 근데 저 자리 바꾸고 있을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자 알았어 일단 가사를 모르는데 일단 내 자리가 꿀이긴 하거든 경국이 자리 꿀이던데 검정고무신 아니 근데 일단 네가 사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요 널 얼마나 사랑하는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맞죠 오케이 일단 해봅시다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아 근데 나 첫 노래는 아예 몰라 일단은 부딪쳐보자 자 하나 둘 셋 도전 안 불러 왜 키가 너무 높은데 네? 아 납작 됐잖아 아니 키가 중요해 지금 불러야지 소리가 찰지다이 자 갑시다 형 왜 왔어요? 아니 왜 웃겠냐 지금 지금 틀렸는데 아 네가 틀리면 넘어가지 않잖아 아 이래서 1번이 안 좋구나 자 힌트 하나 쓰실 거예요? 네 쓸게요 오케이 자 틀어 주실 분을 들려주세요 너랑 나를 사랑했다고 날씨는 못 살겠다고 시작 자 갈까요? 자 갈게요 다시 1,2,3 도전 칭춘 지금 즐길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 뜻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나 혼자서 어떡하라고 야 이거 아파 보인데? 괜찮아? 야 이거 센데?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? 아 근데 형 맞힐 줄 몰랐네 나 그래서 되게 긴장 풀고 있었는데 아 들을게요 근데 나 혼자서 아니야? 너는 사랑 어떡하라고 마주한 이유는 어떡하라고 여기까지 제 파트예요? 아 그래요? 그렇지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실례 야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네 내가 다 외웠어 야 근데 시간이 왜 왔어 지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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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너 없이는 어떡하라고 아 나 없이인가? 너 없이 난 아니야? 너 없이 난 어떡하라고 아니 아니 너 없이 난 아니야 근데 나 없이 넌 아니지 너 없이는 아니지 아 근데 없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남은 사람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자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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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람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이건 정말 꿈일까 되게 아른 척 하더니 아까 건동공신이랑 지금 뒤섞였어 지금 나 다 외웠어 나 단체만 빼고 다 다시 할게요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믿어 믿어 아 뭐야 너 저 힌트 쓸게요 네 힌트 6번 네 저는 이제 힌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노랫 여기가 둘 다 재미있고 싶어 사랑하는 너무 어려운 노랫 내가 누구를 until the time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렸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기다렸을 거야 그 앞에 문제야 단체만 다 얘들아 근데 단체 아니야? 단체 아예 모르죠 단체가 뭔데 enfrent 난 근데 여기까지 가도 성공이야 그래 일단 해보자 러스트 굿!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남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 난 어떡해 아니 넌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나를 정말 사줘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긴장하면 안 되네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보이냐 맞고 나니까 닦아 먹었는데요 다른 여자 생긴 거라고 잠깐만 처음에 뭐냐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었더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이거 같아 몰라 해볼게 자 본전 갑니다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언제까지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일하는 짐실 거 아니야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언제까지 뭐라고?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그냥 거꾸로야 문장이 우리 사랑을 위해가 뒤에 가야 돼 형 근데 형 홍석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꼴등하더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오케이 진짜 사랑한다 형 이거 연인한테 얘기하듯이 아 꼴등 될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뭐라고?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아니 사실 7번이 꼴등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니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오케이 미안하다 얘들아 끝내자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둘 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을 위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나 버렸어 한 번 받아 데일러면 검정고무신 각자 분 다 그려가나 내 거란네 나 범정고무신을 모르는데 그럼 저게 쉽다 쉽다 이인은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고!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무식 검정거무식! 할아버지 이거 모르는다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? 어디 도망가노? 어디 도망가노? 하나 둘 셋 도망가노! 힌트 한 번 쓸까요? 걸렸다 이제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? 나온다 순서 바꾸기 아 진짜 자리 바꾸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야 진짜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!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도전 50대 노래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도전 천국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노래방 끝났어 학교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야 최고의 분위기였다 감동이 미쳤어 바람개 남준아 가자 아 남준아 가자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처음 봤습니다 모모 챔달음 첫번째 챔달음 첫번째 챔달음 한국승 compartir